안녕하세요. 세월이 뭔지 그냥 주어진 인생을 바쁘게 살아왔을 뿐인데 어느덧 저의 나이가 60세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굴곡 없는 인생 없다고 하지만 제 인생도 참 크고 작은 굴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굴곡들을 넘기기까지 피눈물 날 때도 많았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피눈물 뒤로 이제는 웃을 날만 있을 거라 생각했었던 내 인생에 참으로 씁쓸하면서도 분통 터지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렇게만 끝났더라면 저는 이 사연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화나는 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억울함을 품은 채로 그대로 살아갈 뻔했는데 우리 예쁘고 어진 며느리 덕에 통쾌하게 복수하고 지금은 두 팔 두 다리 쭉 뻗고 개운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다들 일찍 결혼을 했었기에 저도 남들 다 갈 때 갔는데요. 문제는 어린 나이에 남들은 잘 겪지 않는 일까지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름 연애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 둘을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저는 얼마 뒤에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그것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교통사고였고 저는 27살이란 어린 나이에 자식 둘과 남아버린 과부가 되어야만 했죠. 참 막막했습니다. 이 피덩이들을 혼자서 키워낼 날들이 까마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 나이니까 재혼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내 자식들에게 원치 않는 부담감을 얹어주는 꼴이 될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서 어떻게든 키워보리라 결심을 하며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다하며 남매를 키워냈죠. 참 할지 못할지 많이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파는 아줌마 밑에 들어가서 시장 장사도 해보고 남의 집 가정부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목욕탕으로 가서 새신사 일까지 해볼 만큼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서 두 남매 다 대학 보낼 수 있었네요. 그나마 여기에서 제가 버티며 이 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건 우리 애들이 참 천사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동네에서 소문 날 정도로 효자 효녀였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난다는 사춘기 때도 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조용히 넘어갔을 만큼 우리 애들은 순하고 선했죠. 그리고 말썽을 피우기는커녕 엄마 혼자 고생한다며 늘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어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온몸이 쑤셔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럴 때면 꼭 우리 애들이 둘 다 달려들어서 한 놈은 제 팔을 한 놈은 제 다리를 주무르며 그렇게 저를 도와주었답니다. 한 번은 제가 골병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큰애랑 둘째가 가야하는 학교도 안 간 채로 저를 병간호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자 큰애가 덜컥 겁이 났는지 저를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서 병원까지 끌고 갔었어요. 그때 병원에 가니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해서 몸에 무리가 세게 온 거라고 진단을 내려주더군요. 그래도 병원에서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듣더니 우리 큰애가 펑펑 울더군요. 왜 울어? 엄마 괜찮다고 하는데 울지 마. 엄마 마음 아파. 엄마, 엄마 아프지 마요. 엄마 없으면 우리 안 돼요. 엄마까지 없으면 우리 절대 못 살아요. 항상 속이 깊어서 힘든 내색이나 지 속마음도 잘 말 안 하던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 오빠가 오니까 우리 딸까지도 옆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오는 걸 보고 저까지도 덩달아 울었네요. 그때부터는 제가 더 아프지도 말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또 한 번 우리 애들 때문에 울었던 기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둘 다 고등학생으로 컸던 때였어요. 둘 다 뭔가 할 말이 있는지 살짝 긴장한 표정들로 저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실로 모여 앉았죠. 근데 그때 우리 애들 입에서 도저히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말이 나와 저를 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애들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러했어요. 엄마, 효원이도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우리도 클 만큼 컸어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 처신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엄마 지금이라도 좋아하는 아저씨 있으면 재혼하세요. 뭐라고? 지금 이 엄마더러 재혼이라고 한 거야? 네, 우리가 그동안은 어려서 잘 말은 안 했지만 나도 올해까지만 공부하면 이제 대학도 가고 효원이도 나 뒤따라서 금방 대학생 될 텐데 그럼 우리 더 바빠지고 엄마도 외롭고 힘들잖아요. 지금도 엄마가 우리 때문에 일부러 새아빠 안 만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맞아, 엄마, 나 엄마 맨날 혼자서 힘들게 일하는 거 싫어. 새아빠 있으면 엄마가 조금 더 편할 거 아니야. 오빠랑 나랑 진짜 많이 얘기해봤는데 엄마가 우리 때문에 새아빠 안 데리고 오는 거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말하는 거야. 이것들이 언제 다 컸는지 이제는 지 애미 외로운 것까지 다 헤아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언제 이렇게 다 컸나 싶고 우리 애들이 이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내 생각보다 더 컸었구나 싶어서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재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고맙다고만 하고는 우리 셋만 의지하면서 살아도 이 엄마는 충분하다고 말해주었네요. 그만큼 우리 애들은 다른 애들보다 철도 빨리 들고 속도 깊은 애들이었어요. 이런 애들이라 제가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잘 키운 우리 애들이 다 커서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우리 아들이 먼저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며느리는 우리 아들만큼이나 속이 깊고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는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문영 씨가 어머니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저라면 끝까지 어머니 힘들게 안 하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 같아서 결혼을 결심했다면서 저한테 어머니 그렇게 잘 부탁한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요즘 며느리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도 문영 씨는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요. 오히려 문영 씨한테 그런 얘기 듣는데 부담이 되긴 커녕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한테 프로포즈 받는 거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저 좋다고 본인 엄마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었으면 제 쪽에서 더 싫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문영 씨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제가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딸 같은 며느리, 친구 같은 며느리 해드릴게요. 젊은 사람이 숨 한 번 안 고르고 침착하게 이리 말해 주는데 저는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참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두 마라고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우리 첫째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한테 너무나 잘했어요. 며느리도 회사를 다니던 애였는데 꼭 퇴근을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아들이랑 밥 먹자고 하고 늦은 저녁이어도 영화 보러 가자며 셋이서 놀러를 자주 다녔죠.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블로그인가 무언가를 한다며 늘 음식이 맛있는 곳들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주었어요. 며느리 말에 의하면 며느리는 파워블로거라는 사람인데 그걸로 사람들이 밥을 공짜로 주고 평판을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라 그냥 편안하게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싶어서 신기한 마음이 들었죠. 어찌되었든 저는 며느리 따라다니며 이 아이와 노는 시간이 제일 재미있을 만큼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특히나 얼마나 싹싹하고 유쾌한지 우리 아들보다도 더 성격이 좋아서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만 있으면 제 입이 귀에 걸릴 정도라 저한테는 정말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혼집도 저희 집 근처로 잡고서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내가 큰 손주랑 작은 손주 낳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바로 옆에서 육아까지 도우며 가깝게 지냈네요. 우리 손주들도 어찌나 저를 잘 따르는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끌어안아 주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애들이 벼랑강 큰 손주가 7살이 될 무렵에 서울 군교에 있는 신도시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교육 문제도 있었고 둘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거라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저와 애들이 살던 곳은 경기도 저 끝자락에 있는 곳이었기에 이제 한 번 보려면 날 잡고 봐야 한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외로워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잘 보내주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독립한 우리 딸이 근처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서 덜 외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도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바빠서 저한테 통신경을 못 썼는데 오빠 부부가 서울 군교로 이사를 가고 나서는 애써서 신경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더군요. 그런 것 보면 나는 참 복받은 인생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내가 이사를 가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딸도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딸은 시집을 가면서 또 다른 서울 쪽으로 신혼살림을 차려 나갔기 때문에 저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고맙게도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아가씨도 시집 가서 어머님 그 좁은 시골 동네 혼자 계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적하게 혼자 지내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도 이제 일 그만두고 애들 학업하는 데 집중해서 도와줄 거라 어머님 오시면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어요. 뭐? 아유 아니다. 너네끼리 살기도 복잡할 텐데 뭘 나까지 끼워서 살라고 그래. 됐다.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집 좋은 곳으로 이사 온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방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올라오세요. 아셨죠? 이거 실은 어머님 아들이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집 처분하시고서 저희한테로 오세요. 우리 며느리는 고막해도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저와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주었고 저도 말은 그렇게 했어도 혼자 사는 게 막막했기에 냉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아들 부부와 지내게 되었죠. 저는 애들이 다 취직을 하고 나서도 일은 계속해서 했었어요. 애들이 돈 모아서 용돈을 주기 때문에 제가 돈은 따로 안 벌어도 될 수준이라서 첫째가 이제 그만 일하라고 했을 때 바로 그만둔 적이 있었죠. 근데 6개월도 못 가서 다시 일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생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러니까 오히려 더 몸이 괴롭더라고요. 괜히 더 아픈 것 같고 힘도 빠지는 것 같아 간단하게 일을 좀 해볼까 싶어 이사 오기 전까지도 근처 반찬가게에서 아는 사장님 일을 돕고 있었는데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서도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고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죠. 저는 한 용역업체로 들어가서 어느 건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서 청소 역시 잘하는 사람인지라 건물 안에 있는 상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인정받으며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문제였죠. 이 사람은 제가 청소하는 건물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였는데 허구한 날 저한테 와서는 늘 핀잔을 주기 바빴어요. 아줌마 화장실이 더럽잖아요. 아니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복도는 왜 이래. 아니 저기 얼룩 있는 거 안 보여요. 여기 바닥 밝은 색이라 조금만 때 묻어도 티가 확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청소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하나 못 보고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진짜. 늘 이런 식으로 저한테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얼룩은 제가 다 청소하고 나면 그 뒤에 생기는 얼룩들이 많았고 아무리 잘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들도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게다가 큰 건물을 저 혼자 청소를 하는 거라 사실상 완벽하기도 힘든 실정이었고요. 그런데도 제가 군소리 안 하고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들 저한테 어쩜 이렇게 청소를 잘 하시냐고 몸 상하니까 좀 시험시험 하라고 할 정도였죠. 근데 이 여자만 유별나게 굴어댔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줌마 진짜 일 더럽게 못하네. 아니 우리 계단 복도에 담배 꽁초 떨어져 있는 거 못 봤어요? 이 건물에서 담배 못 피게 사람들 관수 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아줌마는 못한다 못한다 하니까 어떻게 더 못해요? 점점 선을 넘는 발언을 들으며 저는 참을 수가 없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담배 피우는 사람들까지 관리를 합니까? 내가 꽁쳐버리는 것까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관리는 여기 관리인이 해야죠. 어머머 이 아줌마 보게 어디다 대고 말대꾸예요 말대꾸가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누군지 알면 절대로 이렇게 못 끼어오르지. 나 이 건물주 딸이에요. 저한테 잘못 보이면 여기서 잘릴 수 있다고요. 마치 본인이 대단한 벼슬이라도 단 사람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여자를 보며 저는 콧방귀가 쳐졌습니다. 본인이 건물주 딸이어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대할 권리는 없었기에 저도 당당하게 맞받아 쳤어요. 건물주 딸이면 뭐요? 그게 뭐 이 나라 대통령급이라도 된대요? 건물주 딸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핀잔을 주고 나를 세워요. 나를 세우길. 그것도 젊은 사람이 한참 나이 많은 사람한테 라고 말하니 이 여자가 더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우 진짜 이 아줌마 권력 무서운 줄 모르네. 아줌마 내가 대통령급은 아니어도 내 말 한마디면 아줌마 여기에서 그냥 한 방에 잘릴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어요? 하여간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아 됐고 아줌마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 같으니까 내가 한 번만 더 넘어가 줄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건물 관리 제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는 확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생각으로 내 일이나 잘 하자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넘어간 게 이 여자한테는 꼬랑지를 내린 거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그 뒤로는 더 미쳐서 날뛰더군요. 한 번은 이런 돌을 넘는 짓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줌마 인사 안 해요? 복도에서 마주친 이 여자는 다짜고짜 저에게 또 시비를 걸어댔죠. 하우, 그래요. 내가 인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먼저 나한테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좀 먼저 인사해 주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 전에는 내가 먼저 인사를 해도 받는 둥, 안 받는 둥 해서 내 인사받기 싫은가 보다 해서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먼저 인사해 봐요. 그럼 나도 할 테니까. 그리고 젊은 처자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젊은 처자도 엄마가 있을 건데. 저는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쩌는 줄 아세요? 아우, 듣기 싫어. 어디서 훈계질이야? 하여튼 요즘은 어딜 가나 꼰대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더니 또 쏙 나가버리는 거 있죠?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이번에는 참을 수 없어서 쫓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버릇입니까? 그쪽이 아무리 건물주 딸이고 내가 아무리 여기 고용된 청소부라고 해도 난 댁보다 몇십 년 인생을 더 산 어른이에요. 근데 그렇게 버릇없게 행동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고. 당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 어머, 이 아줌마가 미쳤나?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오지? 하여간에 누가 꼰대 아니랄까 봐. 아줌마, 지금 우리 부모님 얘기한 거 아주 제대로 후회하게 될 거야. 딱 기다려. 저는 이 말을 하는 이 여자가 별로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뭘 해봤자 얼마나 더 뭘 해보겠나 싶어서 그냥 또 무시한 채로 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부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했고 저는 이 인물로 인해서 끔찍한 일까지 겪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바로 저한테 갑질을 했던 그 여자의 아빠였죠. 근데 그에 비해 그 딸이라고 어쩜 그렇게 둘이 하는 짓이 똑같은지 이 사람도 저에게 마구 갑질을 해댔어요. 아줌마, 진짜 건물 청소 이따위로 할 거예요? 지금 당장 3층 올라가 봐요. 먼지가 어마어마해. 여자 화장실은 변기 다 막히고 요즘 청소 안 한다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요? 어머, 그런가요? 아까 분명 다 치운다고 치우고 화장실 변기도 막힌 거 다 뚫어놨는데 또 그러나 보네요. 가서 확인해 볼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 싶어 얼른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청소해 놓은 그대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걸 보고는 이 사람도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괜한 트집을 잡았던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그 전날 미용실 딸년이 나한테 딱 기다리라고 했던 말을 이렇게 실천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저도 못 참겠어서 그 건물주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봐요! 화장실 제대로 잘 되어 있구만 왜 괜한 트집을 잡고 난리예요? 나도 이제 더는 못해 먹겠으니까 잘라요! 자르라고요! 아니지! 내가 그냥 간둡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여기서 일 못하겠으니까 내 발로 나간다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이제 그냥 막 나가네? 그냥 잘못했다고 머리나 조아리면 될 것이지 어디서 말댔구예요? 청소나 하는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눈알 불아리고 말이야. 딱 보아하니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참 수준 차이하고는 이런 게 바로 배운 사람하고 못 배워 먹은 사람의 차이네. 나랑 비슷하게 태어났어도 나는 건물주 당신은 청소부라는 사실 잊지 마. 그냥 내가 하는 말에 고개나 조아리면 돼. 이 사람아! 말 가려가면서 해. 당신이 나보다 잘 벌고 잘 배웠어도 인성이 그따윈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인성이 그렇게 거지 같아가지고 인생 어디 제대로 살겠냐? 그에 비해 그 딸이라 네 놈 닮아서 네 딸이 그 모양인가 보다. 근데 이 인간이 제 말에 약이 바짝 오르고 화가 잔뜩 나는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더군요. 그건 바로 제 옆에 있던 대걸레통 안에 물을 저한테 부어버리는 짓이었어요. 아유! 이 아저씨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인간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 남자고 뭐고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도 상관 않고 바로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흔들어댔고 그 남자도 같이 흥분을 해서 제 머리채를 잡고 뜯었죠. 저는 진짜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기에 남자인 그 남자와의 싸움에서도 뒤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저랑 체력이 비슷한 인간이라 그런지 거의 맞먹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격하게 몸싸움을 했고 결국에는 경찰이 오면서 그 싸움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시비를 그 인간이 먼저 걸었는데 경찰서로 가니 쌍방으로 잘못을 한 걸로 걸려 들어가버리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한참을 눈물을 쏟고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으로 가자마자 제 몰골을 보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죠.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웃은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엉망이 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어머니 혹시 우셨어요? 눈은 또 왜 이렇게 빨개요? 얼굴은 상처가 다 났네. 무슨 일이에요, 정말? 아이고, 아니다. 내가 창피해서 말도 못해. 창피하다니요. 무슨 일이 있긴 있으셨네요. 빨리 말씀하세요, 당장. 저한테 창피할 게 뭐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못하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애들 볼 면목이 없어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대로 말을 안 하면 며느리의 나중에 퇴근하는 아들까지 더 난리가 날 것 같아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건물줄 딸과 건물주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니 며느리는 더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어머, 건물주가요? 어머니 일하시는 그 건물주가 정말로 그랬다고요?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딴 식으로 갑질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기가 차네, 정말. 어머니, 딱 계셔보세요. 제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건물주 딸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 그래, 맞아. 근데 너 어쩌려고 그래? 괜히 너까지 엮이지 마라. 그러다가 너도 나처럼 경차서 다녀오면 어쩌려고 그래? 나 어차피 오늘부로 거길 그만뒀으니 이제 무시하고 살면 그만이야. 나도 없던 일로 치고 털어버리고 살련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절대로 그냥 못 있어요. 감히 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고 갑질한 인간들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고만 있어요? 우리도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죠. 지금부터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저한테 비장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저도 모르는 새에 하나하나 복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부 나중에 며느리와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며느리는 알고 보니 서울 근교로 이사하고 나서는 원래 하던 블로그도 계속하면서 맘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인터넷 안에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맘카페라는 것이고 그 맘카페가 입김이라는 것이 세서 쉽게 못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맘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며느리였기에 더 남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 며느리가 한 복수는 바로 본인이 운영하는 맘카페에 그 건물주 딸의 미용실 신상을 다 털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만 건너건너 물으면 그 미용실 신상이나 실체들을 파악해서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도 어디서 제보받은 것처럼 하고 여러 곳에서 모은 내용들과 실체를 정리해서 게시글로 올려버리니까 반응이 아주 좋다 못해 뜨거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와서 저한테 그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하나같이 다 비슷한 것들을 느끼고 있었죠. 거기 한 번 유용해봤는데 원장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다신 안 가요. 그 사람 엄청 불친절해요. 저 거기서 상처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울었잖아요. 아우 원래 인성 쓰레기였네. 나한테는 심지어 바쁘다고 알아서 머리 감으라고 했음. 헐 거지 인성의 실력도 거지. 거기 머리 못하기로 소문났는데 이미 내 친구 거기에서 머리하고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래도 곧 죽어도 머리 예쁘다면서 내 친구 센스가 똥이라면서 핀잔 줌. 비용도 더럽게 비싸고 음 근데 이제 나락행. 며느리에게 다시 한 번 그때 댓글들을 보여달라고 해서 몇 개 적어봤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미용실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거길 이용한 사람들도 최악이라며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이 게시글 반응이 격해지고 계속해서 화두가 되다 보니 이 미용실 딸도 그걸 느낀 듯 했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따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 건물주 딸이 도대체 제 며느리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연락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인터넷 카페 안에서 서로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며 거기로 연락이 왔다고 했었어요. 참 세상이 좋아졌으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을 하며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봤죠. 며느리는 그 여자가 먼저 미용실 원장이라고 밝히며 번호를 물어오길래 당당하게 알려줬다고 했고 서로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이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게시글을 올린 거예요? 왜 남의 미용실 신상을 그렇게 털고 난리냐고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라뇨? 나야 소비자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게 평소에 좀 잘 좀 하지 그러셨어요. 어른들한테 잘하고 손님들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게시글 내용 봤죠? 그동안 그 상가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 건물 직원한테 갑질한 내용이나 손님들한테 싸가지 없게 대한 거 다 제보 들어와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게 인생 잘 사셨어야지. 본인이 저지른 일 본인이 다 자업자득으로 받은 건데 뭐가 그렇게 꼬으셔가지고 이렇게 연락까지 친히 하셨을까? 아니 댓글들도 보니까 실력도 별로인 것 같던데 그 실력으로 미용실은 어떻게 차렸대?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네, 말 다 했어요. 아니 댓글들 반응 보아하니 다들 당신 자격증 의심하던데 당신 자격증은 제대로 따고서 그 일 하는 거 맞아요? 어디 자격증 좀 봅시다. 댓글에서도 자격증 확인하고 싶다는 말 많던데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할 말 많으면 나한테 따로 따지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카페에다가 본인이 직접 해명해요. 나는 그런 인성 쓰레기가 아니다. 나는 자격증 있는 실력 있는 미용사가 맞다. 그렇게 직접 해명하시면 되겠네. 지금은 자격증 없어요. 뭐 없다고요? 아니 자격증 의무적으로 미용실 안에 걸어놔야 하는 거 몰라요? 없다는 소리가 어떻게 절로 나오지?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완전 신고감이네. 안 되겠네요. 당장 신고해야겠어요. 아니 자격증이 없으면 업종 허가도 안 날 텐데 어떻게 미용실을 차린 거래요? 와 진짜 제대로 신고감이다. 내가 안 이상 이건 그냥 못 넘어가니까 바로 신고할게요. 그렇게 알고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는 진짜로 신고를 한 듯 했습니다. 어떻게 미용실을 차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자격증도 없이 야매로 미용을 배워 아빠 건물에 미용실을 차렸던 거였고 결국에는 그게 다 걸려서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까지 크게 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영업정지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 상태로 뻔뻔하게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며느리는 이때도 녹음을 해놓고 저한테 다 들려주었어요. 당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본 줄 알아? 벌금을 얼마나 물었는지 아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그리고 당신 보아하니까 그동안 직원들이나 상가 사람들한테 완전히 갑질했다던데 그쪽 아버지가 건물주라는 빽 믿고 그냥 건물 직원들 보길 우습게 알고서 폭언하고 말도 안 되는 갑질하고 아주 제대로 막대했던데 너무 평판이 안 좋던데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사람들 모아서 고소를 할까 해요. 아니, 여기에서 또 무슨 고소를 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죠.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만한 각오도 안 하고 그렇게 갑질을 해댄 거예요? 참,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네.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몰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당신 일도 아니면서 왜 나서서는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그러게요. 내가 왜 그럴까나? 그냥 좀 기분 나빠서? 왜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냥 이유 없이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쁘고 싫은 사람. 딱 그쪽이 그런 얼굴이라 그런가 보네요. 하우, 정말 왜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한 3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냥 나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될까요? 제발 그 카페 게시글 좀 지워주고 나 좀 가만히 냅둬줘요. 어머, 꼴랑 300만 원. 난 그걸로는 안 되겠는데요. 그 꼴랑 300만 원 주고 지금 나 회유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있는 사실을 그 돈 300만 원으로 없는 사실로 만들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요? 3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 줄까요? 얼마 주면 나 가만히 놔줄래요. 아니, 이 사람이 내 말을 대체 뭐로 들은 거야? 돈 필요 없다고요. 그럼 뭘 원해요?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해보라고요. 진짜 말해요? 네, 제발 좀 말해요. 내가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오, 그래요? 그럼 당장 폐업해요. 뭐라고요? 폐업이요? 지금 나더러 장사를 아예 접으라는 거예요? 네, 장사 접어요 당장. 어차피 자격증도 없어서 폐업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겁도 없이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내가 처음 올린 게시기라도 내용 있어서 알겠지만 그쪽 건물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 계셨는데 그쪽이 한 엄청난 갑질 때문에 일 그만두셨다고 했잖아요. 그쪽 때문에 그분 일 그만두셨으니까 정당하게 당신도 일 그만둬요. 아니, 그딴 게 어딨어요? 내가 갑질을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폐업을 하라 말아야? 나? 나 망카페 운영자. 나도 지금 내 힘으로 당신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아니라 나도 내 힘 가지고 당신한테 갑질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만 시끄럽게 살고 싶으면 당장 폐업해요. 아우, 진짜 징글징글하다.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는 거냐고요? 당신이랑 나랑 무슨 원수를 졌다고. 막말로 내가 당신한테 뭐 피해 입힌 거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왜 이렇게 날 못 살게 굴어요, 진짜? 말 했잖아요. 그냥 이유도 없이 기분 나쁘다고. 며느리는 한껏 약을 올리며 전화를 확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폐업을 할 때까지 못 살게 굴고 있었는데 그 즈음에 마침 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이 불법 건축을 했다는 제보였고 며느리는 그걸 보고 또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바로 아들에게는 불법 건축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하고 또 다른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 건물주에게 복수가 시작되었죠. 며느리는 이번엔 건물로 찾아가서 그 건물주와 대화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아저씨, 여기 지금 불법 건축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누구예요? 누군데 그딴 걸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고요? 그건 아저씨가 알 필요 없고요. 아, 글쎄 누구냐고? 구청 직원이야? 어? 구청 직원도 아니면 왜 와서 그걸 따져 묻는 건데? 아가씨 정체가 뭐야? 그리고 불법 건축이면 뭐? 그까이 거 그냥 벌금이나 물면 되는 건데 어디서 듣고 와서는 아는 채는? 아, 신고하고 싶으면 해. 아, 그래요? 아저씨, 불법 건축에서 나중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라고 그래요? 요즘 건물 붕괴 때문에 문제 일어나서 뉴스에까지 나온 사건들 못 보셨어요? 좋아요. 아저씨가 분명 신고하라고 했어요. 나 아저씨 소원대로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며느리는 바로 신고를 했고 역시나 건물주는 법원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이번에도 그 애비의 그 딸인지 이 건물주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며느리가 철거를 할 때까지 못 살게 굴었다고 했어요. 아저씨, 건축법 제11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어야 하는 거 모르세요? 빨리 철거하세요! 아니, 당신 왜 그래? 도대체 당신 누군데 이러는 거야? 제가 아저씨랑 아저씨 따님한테 참교육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는 걸 아셔야지. 돈도 많고 좀 배웠다 하시는 양반들이 그런 삶의 이치도 모르고 그따위로 행동하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 아저씨랑 아저씨 딸이 여기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갑질하셨죠? 그거 그대로 갚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갑질 당하는 기분 좀 제대로 팍팍 느껴보세요. 아니, 그니까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거냐고. 뭐 하는 사람인데. 나요? 나 이 지역 맘카페 운영자요. 우리 맘카페 파워가 꽤나 세서 여기저기서 제보가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저씨랑 아저씨 딸이 건물 청소 직원한테 갑질한 거 미용실 손님들한테 싸가지 없게 대하고 머리도 대충 해버린 거. 게다가 아저씨가 지은 이 건물이 불법이라는 것까지 싹 다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명색이 내가 그래도 파워가 좀 있는 사람인데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서서 갑질하는 거니까 더 큰일 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건물 철거하세요. 며느리는 며느리와 같이 몰려다니는 맘카페 회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입김을 세게 불어 그 아저씨와 딸의 피를 말리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과태료만 주고 물 생각이었는지 철거 이행을 안 하더랍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건물주와의 싸움은 꽤 오래 지속이 되었어요. 입김센 동네 여자들과 다니면서 그 건물의 실체들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녀서 결국 그 건물주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꼬리를 내린 건물주는 저희 며느리에게 찾아와서 일했답니다. 이봐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건물 이미지 안 좋아지고 지금 여기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우리의 미용실까지 다 망했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만할 거요? 예? 아저씨, 불법으로 건물 지었으면 그게 당연한 거지. 왜 그걸 내 탓으로 돌려요? 다 아저씨가 불법으로 건물 짓고 사람 안 가리면서 갑질하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건물 철거할 생각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언제 무너져도 안 이상할 이 건물 세워놓고 건물주 노릇 하실 거예요. 하,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 이 건물만 없애면 이제 그만 할 거요? 아니요. 그걸로 끝날 순 없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장 우리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어머님? 무슨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요. 내 시어머님. 당신 건물에서 청소하면서 일하다가 당신이란 당신 딸한테 갑질 당하다가 결국에는 억울하게 걸레 물까지 뒤집어씘인 우리 어머님 말이에요. 설마 기억 안 나는 건 아니겠죠? 뭐, 뭐라고? 당신이 그 여자 며느리였어? 아이고, 내가 괜한 짓 했네. 괜한 짓 했어. 내 팔자 내가 꼬아버렸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처음 갑질할 때부터 본인 인생 꼬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야지. 그러니까 마음을 좀 곱게 쓰세요, 아저씨. 아저씨가 뿌린 거 되려 더 크게 대가 치른 꼴 되셨잖아요. 누구든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면서 살면서 서로 상부상주하면서 사셔야지. 청소한다고 무시하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제발 어떤 사람이든 좀 소중한 줄 알고 조심히 대하세요. 사람 귀한 줄 알면 복도 그냥 굴러들어오는 거 몰라요? 앞으로는 고치세요. 그 갑질. 자, 이제 어쩌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께 사과하실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웃기게도 며느리의 말에 순간 뜸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다시 한 번 얘기했답니다. 어, 지금 이 아저씨 뜸 들이시네. 알았어요. 그럼 또 시작해 볼게요. 아, 알았어요. 알았다고. 당장 사과합니다. 사과해요. 결국 그렇게 우리 며느리의 참교육이 승리를 해서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답니다. 이 뒷얘기까지는 몰랐던 저는 집에 있는데 벼랑과 눈에 익은 사람이 찾아와 놀랐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얼굴이 우리 집 현관 화면에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때 며느리가 집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놀란 걸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오, 왔네. 드디어. 어머니, 얼른 나가세요. 저 사람 사과하러 온 거예요. 제가 완전히 참교육 제대로 시켜놨거든요. 얼른 가서 사과 받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대로 얼른 현관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마주 봤습니다. 그랬더니 쭈뼛쭈뼛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아줌마, 거, 내가 지난번에 실수한 거 용서해줘요. 내가 경솔했어요. 돈 믿고 사람 소중한 줄을 모르고서 실수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서운한 거 있어서 마음 풀어요. 지난번에 내가 걸레물 뿌린 것도 미안했고 여러모로 내 딸이 잘못한 것도 대신 사과할게요. 이제 다시는 아줌마나 아줌마 가족들한테는 패 안 끼치고 살게요. 내 딸은 지금 동네에 소문이 안 좋겠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터라 저 혼자 와서 이렇게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합니다. 아저씨,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연배가 비슷하지요? 그럼 서로 힘든 세월 같이 겪었고 우리 타월일 적에 누구라도 고생하면서 자란 거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랬어요? 그저 인생 살아내면서 아저씨는 좀 더 배우고 돈 좀 더 번 것뿐이고 나는 그 힘든 세월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서 이렇게 내 인생 잘 건사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그 가치를 돈으로 기준 삼고서는 남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그쪽들 너무 하셨습니다. 네, 압니다. 알아요. 네, 사과하려고 지난 날 돌아보니 참 실수 많이 했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거 당해보니 참 힘들대요. 내가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안 그래요. 이 아저씨는 그래도 정말 정신을 차린 건지 내가 분해 겨우 계속 뭐라고 한 말에 대해 그저 고개 숙이면 미안하다고 할 뿐이었어요. 그걸 보니 그동안 다치고 상처받았던 제 마음도 많이 풀리는 듯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사과를 받아줬네요. 저는 일 그만둔 뒤로는 당할 일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그 건물에서 있는 동안 당했던 수많은 갑질에 대해 제대로 복수하고 사과를 받게 된 것 같아 통쾌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뻥 뚫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딸은 폐업 못하겠다고 버티다가 이미 입소문이 안 좋게 나버린 탓에 손님이 없어 자동적으로 폐업이 된 듯 싶었습니다. 참 고집은 부릴 때 부리고 안 부릴 때 안 부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파워가 센 줄 몰랐는데 며느리 덕에 아주 톡톡히 공부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더 요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생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같이 배우게 되었어요. 내가 저지는 잘못이 언젠가는 화두에 오르게 되고 그대로 되갚음을 받게 된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며느리 덕분에 내가 당한 일을 제대로 털어버리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손주들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 며느리는 그 망카페를 통해서 어려운 상가 주인들을 도우며 홍보도 해주고 지역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 선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이제는 일은 안 하고 우리 손주들 뒷바라지 해주며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 예전에 한 지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뿌리를 내리면 그게 하나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 하나로 좋은 것 여러 개를 거둔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반대 의미로는 나쁜 것도 여러 개를 거두게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제가 겪은 이 일이 딱 이 말에 걸맞는 상황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 좋은 일만 많이 하며 지내려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좋은 것들 많이 심으시고 좋은 열매도 많이 많이 거두면서 사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부디 앞으로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저의 노년도 응원해 주시며 기도해 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